생일아 주세요 노래 제목은 뭘까요? 소원을 말해봐 맞아요 소원을 말해봐 우리 그럼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반주 치세요 주문을 외워봐 얄라리얄라 주문을 외워봐 얄라리얄라 마법의 램프 있는 곳으로 양탄짜릿하고 날아가 주문을 외워봐 얄라리얄라 주문을 외워봐 얄라리얄라 램피의 요정 어떤 소원도 한순간에 이뤄준다네 얄리얄리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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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노래 너무 재밌지 않아요 친구들? 네 자 이번에는 이 노래를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빠르게? 한번 보여줄게요 춤을 외워봐 얄라리얄라 춤을 외워봐 얄라리얄라 소원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마법의 램프 있는 곳으로 양탄짜릿하고 날아가 소원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소원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램프의 요정 있는 곳으로 한순간에 이뤄준다네 얄리얄리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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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반주 주세요 춤을 외워봐 얄라리얄라 소원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마법의 램프 있는 곳으로 양탄짜를 타고 날아가 춤을 외워봐 얄라리얄라 소원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램프의 요정 어떤 소원도 한순간에 이뤄준다네 얄리얄리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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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우리는 불가능이란 없다 할 수 있어요 친구들 더 빠르게 가능할까요? 소원을 외워봐 얄라리얄라 이렇게 가능할까요? 할 수 있어요? 주문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소원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마법의 램프 있는 곳으로 양탄짜를 타고 날아가 소원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소원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램프의 요정 어떤 소원도 한순간에 이뤄준다네 얄리얄리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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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리얄라라 어 근데 캐리 생각에는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캐리 밴드 가능한가요? 더 빠르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빠르게 가 주문을 외워봐 얄라리얄라 소원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할 수 있겠어요? 주문을 외워봐 얄라리얄라 소원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마법의 램프 있는 곳으로 어떤 소소하고 날아가 주문을 외워봐 얄라리얄라 소원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마법의 램프 있는 곳으로 양탄짜를 타고 날아가 얄리얄리얄라라 얄리얄리얄라라 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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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빠르게 더 할 수 있겠어요? 많이 못해? 이거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어? 뭐 하는 거야 꼬마 캐리? 우리 꼬마 캐리 힘들대요 친구들 우리 꼬마 캐리에게 노래 불러줄 사람? 어 넣으면 안 돼? 시야 한민이 빠르게 해보는 거예요 빠르게 간주 드세요 소원의 말해봐 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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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의 말해봐 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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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게를 잃은 곳으로 잔다 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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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의 말해봐 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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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의 말해봐 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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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וכ원의 말해봐 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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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야 현민이 박수 시야랑 현민이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태야랑 다윤이 나와볼까요? 더 빠르게 해보는 거예요 좋아요 준비 시작 추운은 있는 곳들로 명칸차를 타고 날아가 눈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소원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랩수의 요정 있는 곳들로 눈을 이뤄준다니 얄리 얄리 얄랄라 빠그! 우리 태아야! 태아는 오늘의 소원이 뭐예요? 놀이공원 가는 거 놀이공원 가는 거?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엄마! 어머님! 램프의 요정에게 최아가 오늘 놀이동산이 가고 싶대요 언제쯤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어머님 엄마는 다 알고 계셔 램프의 요정이 최아의 소원을 언제 이루어지는지 어머님!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말 잘 들어 최아야 좋겠다 엄마 말 잘 들으면 이 소원이 이루어진대 네 할 수 있겠어요? 놀이공원을 가는 거예요 오케이 박수 짠 밥 잘 먹으면 돼요 밥 잘 먹으면 돼요 밥 잘 먹으면 돼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다윤이의 오늘의 소원은 뭐예요? 알파카 알파카 월드를 가고 싶어요? 다윤이 어머님 네 알파카 월드 가고 싶다는데요 어머님 네 다윤아 소원 이루어질게 우와 박수 좋아요 조심조심 발 조심조심 내려와 볼까요? 자 태은이 태은이 예서 채연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셋이 좋아요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박수 주세요 작품 goingloe 노릇 오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노래 잘해서? 네. 그럼 우리 소원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 태은이부터? 저는 동물학원 가고 싶어요. 정말 램프의 요정 태은이는 동물원에 가고 싶대요. 오케이. 예서야. 예서는? 저는 모두 다 건강하고 모두 다 소중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예서야.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캐리가. 예서야. 언니가 그 소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할게. 좋아. 멋있어. 태연이는? 채연이의 소원은? 너무 궁금한데? 캐리랑 같이 소풍 가고 싶어요. 저쪽 카메라만 보고 한번 얘기해볼까? 촬영 친구 채연이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램프의 요정 채연이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좋아요. 이루어질 거예요. 박수 태은이, 예서, 채연이 박수. 우리 공조님. 민서, 시우, 연우. 연우 나와볼까? 아아. 아아. 마이크 잘 나오나요? 아아. 좋아요. 노래 바로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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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너무 잘한다. 요즘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데? 조금밖에 안 했어? 근데 이렇게나 잘한다고? 민서의 오늘의 소원은 뭘까요? 마이크, 마이크 들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캐리언니랑 사진 찍고 싶어요. 민서야, 그럼 벌써 잃었네? 우리 아까 사진 찍었잖아. 이야, 오늘의 소원 잃었어요, 민서. 축하해요. 박수. 자, 그러면 우리 우진이의 소원은? 우진아. 짜장면 먹었죠? 우리 짜장면 먹었지? 누나는 다 알아? 우리 우진이 뭐 하고 싶어요? 소원이 뭐 해요? 뭘까? 뭘까?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지금 얘기하면 이루어진대. 그럼 누나부터 할까? 연우. 슬라이미 갖고 싶어요? 와, 우리 램프의 요정 잘 들었죠? 우리 연우가 슬라이미 갖고 싶대요. 자, 그럼 우리 우진이는? 모르겠어? 그럼 조금 생각 한번 해보고 생각나면 말해줘요. 잘했어요. 박수. 박수, 박수. 하이니 소담이. 마이크 가까이 대고 노래하는 거예요. 선글라스 준비했어? 좋았어. 반주 주세요. 안녕. 목소리 크게. 주문을 외워봐. 야라리야라. 주문을 외워봐. 야라리야라. 소원을 말해봐. 야라리야라. 램프의 요정. 어떤 소원도. 한순간에 이뤄준다네. 야리야리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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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다인아. 다인이의 오늘의 소원은 뭐예요? 캐리랑 같이. 응? 캐리랑 같이?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와 우리 촬영 친구가 계획할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뤄져라. 얍. 자 그러면 소담이는? 우리 언니랑. 여기 특히 했어. 놀고 싶어요. 좋아요. 그 소원 이루어질거예요. 자 태아는? 캐리언니랑 같이. 같이 놀이공원에서 놀고 싶어요. 놀이공원에서 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캐리랑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응. 캐리도 가고 싶어요. 우리 시아는? 캐리랑 같이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우리 꼬마 캐리는? 꼬마 캐리는? 꼬마 캐리 삐졌대요. 우리 안아줄까? 꼬마 캐리 삐지지마. 안아줄까? 꼬마 캐리 안아주세요. 좋아요. 자 자리로. 자 다음 친구 안한 친구들. 서연이. 소민이. 민지. 하유리. 나와 볼까요? 화이팅. 반주 주세요. 저 team. 수음은 왜 오빵. 야여리앤다. 수음은 왜 오빵. 야여리앤다. 바보 혼은 왜 오빵. 마법에 렌즈여. 있는 곳이로. 기약한 자를 타고 날아가. 수음은 왜 오빵. 야여리앤라. 소음은 왜 오빵. 야여리앤다. 수음은 왜 오빵. 어떤 도움도 한순간에 이뤄진다네 랄리 랄리 랄랄라 케리 랄리 랄랄라 케리 랄리 랄랄라 우리 민지! 민지의 소원은 뭐예요? 케리 언니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소리 다 비슷하네? 케리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자, 서연이는? 엄마와 같이 카페 가고 싶어요 서연이 엄마랑 같이 카페 가고 싶대요 이루어질 거야 우리 소민이는? 케리 언니랑 소풍 가고 싶어요 케리 언니랑 소풍 가고 싶어요? 너무 좋다 하유리는요? 케리 언니랑 같이 놀이공원 케리 언니랑 같이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좋아 좋아요 친구들 발 조심해서 내려올까요?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해본 친구 이렇게 둘이 같이 같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반주 주세요 소원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러보는 거야 주문을 외워봐 얄라리얄라 소원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마법의 램프 있는 곳으로 약간 자를 타고 날아가 그분을 외워봐 그분을 외워봐 얄라리얄라 소원을 말해봐 얄라리얄라 램프의 요정 어떤 소원도 한순간에 이뤄준다네 얄리얄리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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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우리 은서의 소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은서는 소원이 뭐예요? 없어요? 알겠어요 리나는? 엄마랑 같이 수풍 가고싶어 리나 어머님 어디계세요? 알았어요 벌써 소원이 이뤄진거 같은데 리나야? 좋아 그 다음에 우리 서연이는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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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싶어요? 서연이 어머님 이뤄질거 같지요? 램프의 요정이 서연이의 소원을 이뤄줄거 같아요 나은이는요? 수영장 가고싶어요 수영장 가고싶어요 와 나은아 곧 갈수 있을거 같은데 좋아요 우리친구들 노래 너무 잘했어요 자 자리로 돌아가볼까요 자 안에 붙이고 나와볼까요? 자 이렇게 노래하는거예요 반지주세요 크게 둘러보는거야 수문을 외워봐 야라리야라 소원을 말해봐 야라리야라 마법의 램프 램프의 요정 어떤 소원도 한순간에 일어순단에 야라리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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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시유야 시유의 소원은 뭐예요? 캐리랑 소풍 가요 캐리랑 소풍 가고싶어요? 소원이 이루어질거야 자 그러면 우리 채이는 채이는 소원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소원이 생각나면 말해줘요 우리 채이는 소원이 뭐예요? 몰라 몰라요? 생각이 안났어요? 생각나면 말해줘요 너무 잘했어요 박수 자 그러면 우리 다같이 또 합창을 한번 해볼까요? 반주 주세요 카메라 보고 수문을 외워봐 야라리야라 소원을 말해봐 야라리야라 바바배랭은 신빙도 끌고 그냥 단자를 타고 날아가 수문을 외워봐 야라리야라 소원을 말해봐 야라리야라 이전뿐의 요정 어떤 도원도 한순간에 이뤄준다네 크게! 옐리야리야라라 옐리야리야라라 옐리야라리야라라 카메라 보고 안녕! 주문을 외워봐 야라리야라 주문을 외워봐 소원을 말해봐 야라리야라 마법의 램프 있는 곳으로 양탄자를 타고 날아가 주문을 외워봐 야라리야라 소원을 말해봐 야라리야라 야라리야라 램프의 요정 어떤 소원도 한순간에 이뤄준다네 야리야리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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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외워봐 야라리야라 소원을 말해봐 야라리야라 마법의 램프를 있는 곳으로 양탄자를 타고 날아가 주문을 외워봐 야라리야라 소원을 말해봐 야라리야라 램프의 요정 어떤 소원도 단순간에 이뤄준다네 야리야리야라라 야리야리야라라 야리야라라 야리야라라 하하 해피 패밀리 캐리